나이소에서 전동 거품기 사왔어요 우유가 풀낼 때도 쓰고 계란 풀때도 쓰고 카푸치노 라떼 만들 때 좋겠네요 에이 건전지 2개는 별도 구매해야 되구요 플러스가 아래로 마이너스가 아래로 바arium 너의 이스태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, 생각보다 뜬거 이거? 응 아, 생각보다 뜬거 이거? 아, 생각보다 뜬거 이거? 응 아, 이렇게 다시 만나요 아, 생각보다 뜬거 이거? 어, 생각보다 뜬거 이긴거 아, 생각보다 뜬거 이거?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에는 계란을 한번 해볼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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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